매주일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일이 정말 특별하죠 그런데 이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 제림에 오실 때 그때 주님을 맞이할 예행 연습과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행 연습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림에 오실 때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살이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미처 준비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게 노아 방주 때 되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노아 방주 때와 같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다 모여라 그러면 확 모이고 예수님이 제림이 오실 때도 주의 백성들을 다 부르실 때 그때 여러분이 깨닫고 반응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예배 늘 드리는 건데 아주 바쁜 일이 있고 너무 급한 일이 있고 하다 보면 이번만큼은 오늘만큼은 좀 빠져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때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은 나중에 주님 제림이 오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서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우선인 사람 급하고 바쁘면 예배도 빠지고 그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와 똑같이 된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홍수 심판이 올 텐데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구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오래 기다리셨는데 무엇을 기다리셨느냐 하면 그들이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하지만 순종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자는 믿음과 함께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러면 항상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순종하는 훈련을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주일에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주일에 하나님 말씀하세요